자작나무가 있는 숲길입니다 자작나무가 있는 숲길 이런 작품을 만들텐데 오늘 총 소요 시간은 지금부터 걸릴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그 순서는 먼저 요 앞에 보면 작업하는 공간에 청소를 좀 하셔야 돼요 낙엽이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소요 시간을 뺏긴 하지만 실물은 안전한 공간에 일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, 오, 오 오, 오 오, 오 오,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조심조심 자, 웃어. 심혈이 겨울이었어요. 고춧가루 오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